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블레스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앤 22,800원의 5%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길래 좀 사봤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21,950원에 마감되면서 아마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락하면서 좀 쭉 부진했는데 오늘 반등 반갑게 나왔습니다. 기관 매수와 함께 들어온 반등. 블레스님 잘 하신 걸까요? 잘 하셨습니다. 구력이 상당히 느껴지십니다.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전문가가 전문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전문가가 또 시청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력이 상당히 대신 분 같고 기술적으로 나무랄 데 없습니다. 나무랄 데 없고요. 수급까지도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관 쪽에 투신 수급을 좀 보신 것 같고요. 지금 종목을 접근할 때 세 가지 이상의 사유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급도 본 것 같고 어팍 내용도 좀 본 것 같고 기술적인 것도 고려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건 솔직히 전문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본인만의 노하우로 기술적인 건 가져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솔루엠에 대한 어팍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솔루엠은 전자제품 보다도 아까 제가 좀 살펴봤지만 ESL이 생각이 나거든요. 전자 가격표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파워 모델의 3인 1. 이 정도 기억이 나는데 상장했을 때부터 이 종목이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주가가 참 많이 빠졌고 실적은 이 회사가 괜찮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베트남 쪽에 전기차에 조금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 회사는 확실히 괜찮아요. 실적이 없는 쪽도 아니고 삼성전기에서 분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조 6조억 원 찍었는데 올해 가이던스를 상당히 많이 내놨습니다. 매출액이 2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조 원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내놨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수급받고 기술적인 거 받고 어팍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단 우리 기업들 내용에 비해서 시장 전반에서 주는 IT 프리미엄이 너무 짜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배 정도 되는데 이제 부담스럽다 아니다. 각각의 주관적인 평가인데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섹터가 이제 수급과 매기가 오면서 소외 섹터가 되지 않을 것이냐. 아까 앞선에서도 5G 상담을 드렸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5G까지 수급의 침투율 뭐 솔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주식 전문가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솔렘의 실적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국책과제도 좀 수행을 하고 있고 베트남 쪽에 전기차 사업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 전자 가격 표시 우리 여러분들 많이 마트나 이런 데 가보셨죠? 또 삼성 디지털 브라다지 이런 데 가면 꼽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라든지 좀 중장기 성향의 보유자시라면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느끼기에는 주관적으로 매매 관점이신 것 같거든요. 매매 전략을 좀 택해 보신 것 같은데 종목도 좀 안정적이고 이런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 기관 수신 수급이 좀 왔으니까 견인차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내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일하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진입 터점이 아까 좋다고 그랬으니까 박스권 매매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22,800원 5% 오늘 사셨고 박스권 하단이 이제 한 2만 7백 원 정도 되거든요. 상단은 한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수익 창출을 하려면 박스권 상단 정도 가면 2만 원 10%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하단에서 내가 조금 2만 원까지 흘러내렸을 때 5% 추가한다. 그러면 단가가 이제 2만 900원 정도 2만 1,400원 정도가 되니까 기대수익률이 한 17%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FMC전에 조금 더 관망세가 나와서 지수가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면 이건 붙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레인지 범위에서 2만 원에서 한 2만 7백 원 정도 사이까지 흘러내리면 추가 매수 5%를 하시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충분히 덤벼볼 만한 차례예요. 반등 목표가는 2만 5천 원까지. 그래서 비중 추가 의견 5%를 드리도록 하고요. 박스권 매매로 고점 상단 목표가는 2만 5천 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을 이제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게 되면 박스권 이탈지. 손절을 하는 게 맞는데 채우는 게 맞는데 저는 이 종목에 굳이 손절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로 좀 진행을 하다가 주가가 물렸는데 버텨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종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제시한 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블레스님께서 구력 상당하지 않습니다. 물려있는 종목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쌓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정말 매수 타점 나무랄 때 없다고 평가를 했고요. 기관이 선호하고 있는 종목이고 다만 소외 섹터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면서 박스권 전략 제시했습니다. 단기 목표가 2만 5천 원 추가 매수 가격 2만 원에서 2만 7백 원 선입니다. 감사합니다.